unique 안녕 뭔데? 사지 마라 되게 비싼 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앵군 오랜만이네요 윤현도 여기 같이 있어야 했는데 윤현 지금 호주 가지구요 그럼 오늘은 앵군의 파우치를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화장품 꺼내 보세요 구기만 하는게 밖에 안되는거는і 이게 뭔데 이게? 두리마 엘시스 피토브이 세븐 에너다이징 스노우 크림 안녕하세요 김나무기입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제 파우치를 공개해야 될 것 같아요 촬영을 집에서 해왔거든 밑에서 편집만 하려고 서울에서 촬영 다 하고 밑에서 편집만 하려고 했는데 파일을 안 가져왔어 내가 그거를 멍청하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파우치를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빨간색 파우치 하나 그리고 저번에 이니스프리 럭키박스 뜯었을 때 파우치 하나 브러쉬 통 두개 지금 서울이라서 밑에 내려와가지고 파우치가 좀 많아요 파, 수, 목, 금, 토 5일 동안이라서 화장품을 대충 들고 왔는데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이니스프리 파우치 이거부터 열어볼게요 여기는 기초 제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짜잔 일단 제가 머릿결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헤어 크림 이거는 꼭 있어야 돼요 젖은 머리 마른 머리 둘 다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꼭 사세요 올리브영에서 샀어요 바데카실 제가 각질 제거를 3일 주기로 한 번씩 하는데 스크럽을 대용량으로 써서 그거를 가져오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바데카실을 가져왔어요 이거는 그냥 발라놓으면 완전 제거는 아니고 조금 잠재워지는 그런 크림이에요 근데 용기가 너무 안 좋아 다 삐져나오고 그리고 스킨로션은 이니스프리 럭키박스에서 뜯었던 그 샘플 제주 한란 라인인데 이거 무난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키엘 립밤 이거는 짱 좋아 이거 발라볼래? 키엘 립밤 새제일 좋 립밤 중에 최고야 그게 대적할만한 게 없어 제일 좋아하는 립밤 립밤치고는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오래 쓰고 좋아요 이게 12,000원? 제주 한란 일리치드 크림 무난한 수분크림? 인텐스 크림보다는 별로지만 그래도 일리치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로는 약간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것도 챙겨왔어요 이건 샘플인데 키엘 수분크림이에요 이것도 좋습니다 원래는 키엘 수분크림은 큰 거 쓰는데 그거 너무 커가지고 못 가져왔어요 그리고 얼라이브랩 센텔라 파우더 드레싱 파우더 얼라이브랩에서 저번에 받은 건데 사실 효과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아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기초 제품들 파우치는 다 열어봤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메이크업 짜잔 제일 위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섀도우 팔레트에요 베네피트 거고 이렇게 크림 섀도우 두 개 파우더 섀도우 네 개 이렇게 해가지고 45,000원? 이거는 김하나한테 선물 받은 건데 되게 좋아요 선물하기 딱 좋아 그거는 이제 크림 섀도우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이제 베네피트는 너무 종이 케이스만 고집을 해가지고 막 구겨질 것 같고 베네피트 제발 종이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뭐 자신들만의 고집이 있겠죠 킬 커버 파운에어 앰플 쿠션 4호 진저고요 제가 파운데이션을 들고 오려고 했는데 못 들고 왔어요 원래는 랑콤 그거 땡미라클 P02호 쓰는데 제가 그거를 깜빡하고 못 챙겨가지고 마침 쿠션은 또 챙겨가지고 이걸로만 지금 베이스 메이크업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촉촉한 라인이긴 한데 제가 얼굴이 워낙 건조해가지고 조금 뜨는 그런게 있어요 겨울이라서 안그래도 건조한데 지금 가게들 같은데 매장들 다 히터 틀어 놔가지고 더 건조해 그리고 이거는 스트로크림 맥 이거는 리뉴얼 된 거거든요 원래는 스트로크림이 한 색상이었는데 지금은 레드도 있고 실버도 있고 골드 골드도 있었나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원래 오리지널 스트로크림 색상이에요 겨울이라서 굉장히 피부 표현이 매트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있어야 돼요 저는 하이라이터는 따로 안 발라가지고 그냥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 이거 바르고 메이크업하면 적당히 광 돌고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에뛰드 컨투어링 팔레트 이렇게 있어요 진한 거 연한 거 하이라이터 근데 하이라이터는 어? 안녕 안녕 근데 하이라이터는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별로 맘에 안 들어 하이라이터 안 쓰고 그냥 이 두 가지만 쓰고 있어요 하이라이터까지 있어가지고 괜찮다 싶어서 샀는데 매장에서 발색했을 때는 되게 괜찮아 보였는데 집에 와서 발라보니까 좀 누리끼리 한 게 매장 조명이 믿으면 안 돼 그리고 섀도우 팔레트 에뛰드 거 하나 더 어? 안녕 여덟 가지가 있는데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 이것만 자주 쓰고 있고 다른 애들은 다 잘 안 써요 마라톤 안주 가끔 쓰고 이거 두 개만 주로 씁니다 쉐딩 아트클레스 바이로댕 이거 아까 컨투어링 팔레트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턱 쉐딩 할 때는 이게 더 좋아가지고 턱 쉐딩 할 때는 이걸로 하고 코 쉐딩이랑 눈에 음영 줄 때는 이걸로 해요 컨실러는 루나 거 이것도 제일 어두운 걸 거예요 02호 내추럴 베이지 이거는 뭐 좋죠 말할 거 없죠 촉촉하고 원래는 더샘을 썼는데 더샘은 너무 매치했는데 얘는 촉촉해 가지고 되게 좋아요 근데 촉촉한데도 커버력은 더샘 뒤지지 않아 다만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옐로우 베이스라서 블렌딩을 잘 안 해주면 피부가 되게 이상해 보여요 핑크 베이스로 하나 새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거는 애교살 넣을 때 이런 스틱 섀도우인데 애교살에 칠하기 되게 좋아요 이런 색상 그리고 코어 패셔널 이거는 뭐 두말할 거 없죠 프라이머 갑이죠 프라이머 갑 아직 안 써보신 분들도 계실텐데 이거는 프라이머가 색상이 이런 스킨톤이에요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그리고 또 뭐 밀리는 것도 되게 적고 진짜 이거는 매장 가서 한번 써보고 그냥 바로 샀어요 막상 써보니까 진짜 끝장나는 거 있죠 혹시나 백화점 가실 일 있으면 이거 한번 꼭 테스트해보세요 퍼어 패셔널 짱 그리고 립스틱은 두 가지 챙겨왔습니다 맥 7립 바비브라운 베리 바비브라운 베리가 색상이 제일 이뻐요 지금까지 제가 써본 립스틱 중에 제일 이쁜 거 같아 이런 색상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아무래도 촉촉하기 때문에 조금 잘 번진다는 점 맥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치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만 발라도 번질 일은 없는데 너무 건조해 가지고 저는 그냥 입술 안쪽에 약간 포인트 줄 때만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발색할 때는 아무래도 바비브라운 베리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브로우는 헤라 거 사용하고 있어요 앞에는 이런 아이브로우 펜슬형이고 뒤에는 이런 스크립 브러스가 달려있는 브로우가 마침 없어 가지고 백화점 가서 조금 그 중에서 저렴한 헤라 거 구매했거든요 근데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틴트 베네피트 거고요 베네틴트예요 이것도 김하나한테 선물 받은 건데 이거는 되게 남자들이 쓰기에 좋은 거 같아요 발색도 여리여리하고 바른 거 그렇게 티나지도 않고 색깔도 되게 건강한 입술 색깔? 이거 딱 착색되면 되게 이쁘게 색깔이 올라와 가지고 이거 바른 다음에 마르고 나서 립밤 바르면 되게 좋아요 립스틱 바르기 좀 부담스러운 날에는 베네틴트만 바르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 정도가 이제 메이크업 제품들 였고요 그리고 브러쉬 브러쉬는 그냥 무난하게 리얼테크닉 3종 세트에다가 이건 이니스프린 섀도우 브러쉬 두 종류고요 이거는 코링코 브러쉬 세트입니다 어우 더러운 거 봐 브러쉬를 빨아야 되는데 제가 귀찮아 가지고 세척을 못 하고 있었어요 브러쉬 세척 해야겠다 그리고 뭐 다른 단품 제품들로는 뭐 향수 지미추 거 헤어 오일 케라시스 거 그리고 렌즈 이거 오렌즈 러시안 벨벳이고요 이거는 그레이 색상이고 이거는 브라운 색상인데 브라운은 지금 끼고 있어요 되게 자연스러운 혼혈 렌즈 이쁘지 않나요? 렌즈 좀 이쁘지 않아? 네 이렇게 제 파우치를 다 열어봤습니다 오일 있는 거 치고는 조금 많이 들고 온 거 같긴 한데 막상 펼쳐보니까 어... 어떠신가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제 파우치를 공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이렇게 제 파우치를 모조리 다 열어봤습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파우치를 공개해버린 김나무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구독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다른 영상도 보러 가주세요 이것도 재밌답니다 그럼 안녕 뱀